어젯밤이 나에게 너무 길지 않으리라 느껴졌었어 이젠 헤어치장만 너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 나는 이것으로 나를 이것으로 나를 이것으로 나를 죽게 할 수 있는지 모든 건 모두 보고 싶은 생각뿐인데 다시 볼 순 없겠지 전화를 놓지 못하고 전화기만 바라보고 발소리가 울리지 않아도 확실히 전화할까봐 난 올 것을 알지만 그래도 혹시 올까봐 발소리가 울리면 놀라니 전화할까봐 오늘도 전망이 만들고 있어 이게 너를 위한 이별이 한 거라 하지만 아직 널 모르는 자신이 없어 너를 떠나본 게 다른 생각 좋다고 난 아직 한 번도 내 본 적 없어서 전화를 놓고 싶지만 손에서 놓고 싶지만 번호도 받고 보고 싶지만 혹시 네가 전화할까봐 전화할까봐 한 번 짓을 받겠지 그런 게 내 때뿐이지 그래도 모르게 저 발 기다리고 있어 우워 혹시라도 네가 차가울까 아직 정화할까봐 확실히 지정파란을 못 받을까 우린 한 번 아멘